안녕하세요 엑스옥TV입니다. 13호 태풍 버빙카,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는 95도불 열대오란 태풍의 씨앗이 TD-14W로 발달하여 열대저기압 상태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열대저기압 TD-14W는 최대풍속 25노트 약 시속 46km로 괌 남동쪽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중입니다. 향후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발표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오늘 9월 10일 화요일 저녁 9시 열대저기압 TD-14W는 풍속 35노트에 도달하여 정식으로 13호 태풍 버빙카로 명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하루 뒤인 9월 11일 수요일 13호 태풍 버빙카는 괌을 지나면서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며 최대 풍속이 50노트 약 시속 93k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2일 목요일 13호 태풍 버빙카는 일본 남부지역인 오가사와라 제도를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60노트 약 시속 111km로의 강풍을 동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3일 금요일 13호 태풍 버빙카는 더욱 강력해져 최대 풍속 65노트 약 시속 120km에 도달하며 미나미 나이토섬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4일 토요일 13호 태풍 버빙카는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지나며 80노트 약 시속 148km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5일 일요일 13호 태풍 버빙카는 대만 동쪽 해상을 통과하며 100노트 약 시속 185km의 강력한 태풍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고 일본 가고시마와 가까운 곳을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 예상 풍속으로는 13호 태풍 버빙카는 9월 15일 기준 100노트 약 시속 185km까지 발달할 가능성이 크며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현재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예측이었습니다. 다음은 윈디의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3호 태풍 버빙카에 대한 예측을 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13호 태풍 버빙카는 괌을 지나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오키나와 그리고 계속 북서진하여 미국과 유럽 모두 9월 17일 오전에 중국 장수성 옌청시 인근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9월 14일 토요일 오후 괌 인근 해상에 붉은석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틀 뒤인 9월 16일 새벽 이 붉은 비구름대는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을 가진 태풍의 형태로 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 저기압은 두 개의 별도의 저기압으로 다시 분리되었고요. 이후 합쳐지면서 14호 태풍 플라산으로 발달하게 되며 9월 19일 목요일 저녁 11시 기준으로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 981헥토파스칼의 제기력으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필리핀 동쪽 해상에 붉은색 비구름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필리핀 서쪽 해상과 남중국해에서도 또 하나의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14호 태풍 플라산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북상하며 한반도 중국 일본 중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필리핀 서쪽 해상의 저기압과 동쪽 해상의 붉은 비구름대가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속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4호 태풍 플라산이 그럼 과연 한국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미국 해양 내기청 GFS를 살펴보면 14호 태풍 플라산은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비압이 한반다를 둘러싸고 있지만 두고기압 사이의 빈틈이 태풍의 북상 경로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9월달이고 가을철의 기상 패턴이 24호 태풍 플라산의 북상을 더욱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을철 약화에 따라서 여름동안 강하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가을에 접어들며 그 세력이 점차 약해집니다.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되지 않거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태풍이 북상할 수 있는 경로가 형성됩니다. 현재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고기압이 약해지고 있으며 태풍이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티벳 고기압의 위치 변화가 가능한데요. 가을철에는 티벳 고기압이 여름보다 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태풍의 북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사이로 북상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로 밀착되지 않고 빈틈을 남기는 순간 태풍이 그 틈을 이용해서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절풍과 기압 경계의 역할을 보면 가을철에는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계절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계절풍은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압 사이의 기압차로 인해서 태풍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지역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한반도 근처의 기압차가 태풍의 경로를 북상 북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 사이에 빈틈이 열릴 경우에 그 빈틈 사이로 14호 태풍 플라산이 현재 오키나와 있기 때문에 거리상 얼마 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남해안 쪽에 한반도로 북상을 해서 한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